음악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차 그죠? 1차 중에 법규라고 하는 거죠. 소방관계법규. 이론강의 한번 보시죠. 제목이 소방관계법령 이렇게 있네요. 옆에 우리 교재 있어요. 교재 1장 옆에. 소방관계법령. 관계법령이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어떤 것이 어떤 법 어떤 법이 소방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건지. 제일 저기가 뭐예요? 소방기본법이 있네요. 오늘 출발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이 있어요. 각 이게 법인데 각 법에는 법률이 있고 법이 있고 기본 법이 있고. 여기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다 있는 거죠. 다 붙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법이죠. 법은 뭐예요? 국회에서 의결해서 만들어낸 법. 가장 기본적인 법규. 법입니다. 이 법규에서 하위로 유임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시행령이라는 건 뭐예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다시 법에서 유임한 거를 하위법규 형태로 다시 구체화시킨. 이것도 넓은 거예요. 법규. 법규예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령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령. 이걸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고. 시행령. 대통령령. 같은 거다.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이 시행령이라고. 시행규칙은 뭐예요?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은 그 이하. 총리령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이죠. 장관. 장관령이라고 하는 건 뭐래요? 각 부부. 행정안전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 각 부처. 그렇죠? 무슨 장관 무슨 장관 하는. 그런 것은 장관령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부령. 이렇게 하는. 부령. 이런 형태로 공포된 건 시행규칙. 아주 더 구체화된 거죠. 그렇죠? 구체성 있는 구체화된 표현을 전부 나열하는 거. 설명하고. 그 보다는 조금 더 통합적인 거. 대통령령으로 한 거. 시행령. 법규는 늘 큰 틀만. 국회에서 의결로 국회에서 정해놓은 법. 여튼 소방관계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소방기본법.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고 있는 거죠? 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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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 이런 형태로 있겠죠? 공사업법 있어요. 여튼. 공사업법. 공사업법에는 크게 나누면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크게 나누는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이렇게 세 개. 그러면서 전부 법, 시행령. 이런 형태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게 두 번째. 다 관계 법령이에요. 그렇죠?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거. 이건 알아야죠. 이거 자체도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서 하세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전에는 소방시설. 그 세 번째. 소방시설.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다가 살구머니 요새. 앞에다가 최근에 화재 예방이라는 걸 써놨죠. 화재 예방. 그 법률 명칭을. 화재 예방을 앞에다 슬그머니 살짝 붙였다. 한참 된 얘기예요. 이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이런 법률 명칭이 이거였는데. 요게 붙었다. 화재 예방이라는 거 붙었다. 하여튼간에 소방관계 법령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위험물에 대한 거. 그렇죠? 위험물 법령도 우리 소방관계 법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험물도 여기 소방관련 법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물에 관한 법령. 그럼 얼마든지 우리 관리사 1차 소방관계 법령. 제3과목에 얼마든지 출제된다는 얘기죠. 위험물도.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또 또 또 또. 그 밑에 보니까 다중이용업법. 다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 중요하잖아요. 다중이용에 관한 법령. 이것도 소방관계 법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중이용업 얼마든지 출제한다는 얘기죠. 우리 1차에서도. 또 뭐 있어요 거기. 건축법도 건축법 이런 거겠지.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 중 이런 거. 건축법도 뭐 하든.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 소방과 관련된 법령. 이런 얘기죠. 모든 건축법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거기도. 방화샤타 이런 게 다 건축법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법도 해당되는 거다. 다중 건축법. 이런 전부 얘들을. 얘들 전부 이거를. 소방관련 관계 법령.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자. 출제하자. 좀 살짝 한 번 쳐다봐 놓으세요. 완전히 정해져요. 소방기본법. 공사업법. 유지관리법이라고 그냥 할게요. 위험물에 관한 법령. 다중이용 건축법 중 일부. 이런 것이 소방관 법령. 이런 거에 대해서 출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 3과목인가요? 소방관계 법령 과목이다. 1차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건 그게 뭐 이해가 아니죠. 이해가. 뭐 이해라기보다는 뭐예요? 법규 법규 법규는 뭐예요? 법에 정해진 그 조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문이에요. 법규. 말 그대로 법규의 조문에 대한 내용. 조문 내용. 이거를 아느냐 물느냐 이런 얘기겠지 뭐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예요. 법규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지 아니겠느냐. 암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 법규는 강의도 이론 강의 안 해요. 기출 문제만 풀지. 아니 뭐 본인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데 뭐 이렇게. 근데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고 그래도 한 번은 이론을 한 번 이런 이런 것이 쭉 있다는 걸 한 번 같이 봐야 되겠지. 그걸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암기가 다 그렇다고. 공부하기가 좀 피곤해하지. 지저분하고. 왜 하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 그 법을 규정을 그렇게 맨들은 백데이터 뒷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게 타당해서. 그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동안에 어떤 현장이든 현장 경험이든 현장 사건이든 현장에서 필요해 쭉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게 좋다. 적절하다 해서 법에다가 놓고 그거를 적용시키고 있다. 그럼 그거를 암기. 그 다음은 암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얘를 본다는 거죠.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소방기본법. 그 0이라는 건 뭐예요?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규칙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법은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거고. 0은 대통령령이고. 그 옆에 규칙은 총리령 또는 각부령. 장관형. 장관이겠죠.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예. 교재 보실까요?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교재의 내용. 교재의 내용을 보시죠. 목적. 이렇게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소방기본법을 정하는 목적. 왜 정해놨습니까. 이런 건가요? 왜 정해놨을까.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의 목적. 이 목적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법 내용이 이것도. 목적은 근구가 어디요. 법에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살짝 봐서 감각만 가지고. 화재를 소방기본법을 왜 정해놨겠어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구조, 구급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다음에 뭐예요. 큰 우예, 상위 개념으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더 큰 상위 개념의 근본, 철학, 근본 목표.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그러므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 복리, 증진입니다. 모든 법의 최종, 최종, 최상위의 어떤 지향점은 마지막 4번.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발이한다. 이 말 나오면 다 맞는 거예요. 모든 법의 공통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고요. 그냥 한 번 읽어보고. 그걸 뭐 암기하시라는 건 아니예요. 용어 정의 볼까요. 소방대상물. 뭐 거저 주는 문제로 자꾸 나죠. 용어를. 용어에서. 소방대상물. 이게 뭔 얘기예요. 소방기본법에가 적용되는 대상이 뭐냐. 이런 얘기겠지. 소방대상물. 소방법규가 적용되는 그런 물건. 대상물. 건축물. 당연히 뭐 다 건축물. 거기에 소방시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 차량두기라는 거. 차량 굴러다닌다고. 차량 막 움직이는 거라고 해가지고. 소방 대상물. 아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차량에 뭐. 차량 소화기가 별도로 있잖아요. 차량 소화기가 있어요. 차량은 뭐예요. 대상물이. 움직이고 날려다니는 건 아니여. 이러지 마시라고요. 차량은 대상물이에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해요. 산림. 당연히 대상물이에요. 산림. 산불. 나무 산불 화재용 별도. 뭐 소방 헬기도 있고 별도 산림 화재용 에이전트 소화 약자가 별도 개발되고 하잖아요. 불 끄기가 힘드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차량. 또 뭐예요. 산림. 나머지는. 선박을 한번 볼까요. 선박. 저 멀리. 나가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다. 아니 원양에 나가 있는 선박을 뭘로 규제. 누가 여기서 어떻게 규제하는데. 그건 아니고. 선박. 자꾸 이건 안 돼요. 선박.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항구 안에 들어와서 정박되어 있을 때만 소방 대상물이다.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다. 저기 나가 있는 건 누가 어떻게 그걸.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 선박.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된다가. 1차에 자꾸 출현하는 문제예요. 그냥 선박하면 아니라고. 틀린 답이에요. 적용 대상 아니에요. 그냥 선박. 가로가 들어와야 대상물이라는 거죠. 소방 대상물은 자꾸. 2번 관계 지역은 뭐예요. 관계 지역. 이것도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관계 지역.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렇죠.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인근. 그 이웃 지역. 그 소방 대상물과. 그 건물과 같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할. 적용시켜야 할. 이웃 지역까지. 이걸 합쳐서 관계 지역이라고 한다. 관계 지역. 이건 뭐. 가끔 물어보대요. 관계 지역이 뭐예요. 관계. 이걸 반대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에서 어쩌고 해놓고. 얘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관계 지역. 골러낼 수는 있어야 돼요. 지금 1차 용이죠. 1차 강의 용이. 골러낼 수는 있어야겠다. 관계 지역. 관계인. 뭐 기본이죠. 이건. 법에서. 법의 공통.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합쳐서. 관계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어떤 어떤 의무가 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요.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읽어보시고요. 각 시도에서 소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 5번의 소방대. 가끔 물어볼까요. 다음 중. 왜. 세 가지거든. 다음 중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문제내기가 사지선 대니까. 문제내기가 얼마나 좋아. 소방대는 뭐뭐로 구성돼요. 소의의 꼭.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자꾸 나왔어요. 소방대는 뭐뭐로 구성돼요. 소방공무원. 의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 의용소방대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요. 의무. 의용. 의무. 여기 소방대는 의무도 들어오고 의용도 들어와요. 다른 데는 의용은 아니고. 소방대장. 말 그대로 대장이에요. 대장. 소방. 화재. 개념을 잡아요. 소방대장. 한마디로 뭐예요. 화재 발생 그 현장에서의 총우두머리. 모든 총주의권자. 화재 발생 현장. 현장 얘기. 에서의 총주의권자가. 소방대장. 그 화재 현장. 그 해당 장소에서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의감독 결정. 다한다. 모든 사람 그 사람 말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대장. 대장이잖아요. 현장 대장이에요. 현장 대장.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그럼 소방 어떤 데는 소방본부장이 소방대장 될 때도 있고. 그건 뭐. 임명돼야 되겠죠. 누가 되는지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소방서장이 될 때도 있고. 여튼 간에. 누가 되든 간에.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총주의권제. 모든 소방이든 관계인. 모든 사람들은 전부 소방대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다. 넘어갑니다. 소방기관이 설치. 이런 게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한 번 읽어보면 되죠. 소방 2번을 한 번 볼까요. 소방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 본부장과. 이거 한 번 봐봐요.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 그죠. 이분이 뭐 이분이. 최일서에서 소방관련. 화재관련. 현장 업무를 직접. 통합 담당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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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뭐 이런 거를. 현장과 관련된 최종.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어디요. 소방. 소소. 소서학과. 본서학과.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이다. 이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이런 형태라고요. 시도지사.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을 컨트롤한다. 거기 있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이. 지휘권자.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 밑에.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현장. 현장을 직접. 통합관리.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4번. 4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으로 정한다. 소방기관의 설치. 소방기관의 설치. 기관. 그건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건 내용 박스 볼까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자꾸 물어요. 종합이에요. 종합계획. 실시기획이 아니라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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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시행한다.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5년. 국가가. 국가가 5년마다.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국가가 5년마다.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뭐 이런.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가끔 물어봤어요. 출제됐어요. 4번 볼까요. 종합상황실이 있네.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어떤 대형화재가 팍 터지면 종합상황실이 꾸며지죠.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뭐 중요하지 않을 것이예요.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자는 뭐예요. 혹시 그 조금 지난 교제 가진 분들은 뭐 그전에 이렇게 됐나요. 우리 저 바뀐 역사를 보면 소방 방제청장 소방 방제청 장을 뺄까요. 조직 조직은 소방 방제청.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됐어요. 국민안전처 이렇게 됐었나요. 국민안전처.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지금은 소방청. 소방청장이지. 지금은 그죠. 이렇게 가면서 살짝 바꿔야 돼요. 소방 방제청이 아니라 소방청이로 됐어요. 여기다 장을 이렇게 붙이고. 국민안전처는 이제 장관으로 격상시켰어요. 소방 방제청장.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격상시켰어요. 지금은 소방청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하나요. 황정. 그냥 국가 행정기관의 조직 조직이 변화된 거죠. 조직. 그죠. 조직에 따라서 그냥 모든 교제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약간 그. 이전 교제를 갖고 공부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교제 부담도 크니까. 뭐 한두 교제는 뭐 한두 교제. 그럴 경우. 이런 말이 있다면. 무조건 뭘로 자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소방청장. 이건 없겠지요. 설마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은 그래서 다 소방청장으로 자동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심각한 게 볼 게 아니라. 그죠. 지금 현재 행정조직이거든요. 국민안전처 장관은 전부 소방청장. 그리고 이때의 소방방제청의 관할 부서는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 그죠. 뭐 행정안전부다. 안전행정부. 뭐 행정안전부. 왔다 갔다 했지만. 하여튼간에 행정안전부. 그래서 이때는 이때의 근거법규는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정한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뭐예요. 근데 이때. 이건 장관이거든. 그러니까 이때의 우예 부서는 총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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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총리. 이때는 총리예요. 다시 이때는 뭐예요. 청장이에요. 장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예요. 현재만 갖고 얘기하면 소방청장 해야 되고. 모든 규제. 이걸로 표시 혹시된 규제 있으면 소방청장으로 자동으로 바꿔서 본인이 정리하면 되고. 혹시 총리령은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다시 온 거예요. 현재 소방청장 행정안전부령. 총리령은 전부 행정안전부령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진 거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뭐예요. 추후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전부 소방청장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거죠. 종합상황실 하여튼간에 이리 와서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 때에 따라서는 소방청장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죠. 큰 대형 화재. 조금 그래도 해당은 되지만 그래도 좀 적은 규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여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 4번 종합상황실이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냐. 본인들이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 그런 업무 있겠지. 어떤 사고에 대한 거. 보고도 받고 연락도 받고 지시도 하고 대처도 하고. 이런 게 쭉 있을 거예요. 5번을 보려고 그래요. 5번. 보고 발생 사유. 종합상황실에 설치되고 거기에 보고하고. 사고는 뭐예요. 주로 우선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형. 대형이다. 큰 사고. 대형사고. 대형사고부터 보면. 어떤 거. 이거 안겨야 돼 이거는. 여러 군데서 써먹어야 돼. 사망자 5명. 사상자 10명. 5명 이상. 10명 이상. 앞에가 뭐예요. 사망자. 뒤에는 사상자. 사망자가 5명 이상이 나오면 대형사고다. 종합상실 보고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차례 좀 바꿀 거예요. 재산피해액을 50억으로. 얘를 먼저 하죠. 50, 50억 이렇게. 재산피해액 50억. 그다음에 100명 있는데. 이재민. 얘는 재산피해. 100인 이상. 100인은 뭐예요. 100명 이상. 이재민. 그렇죠. 이재민. 50, 50억. 100인 이상. 이거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시 대형사고의 범죄를 물어봐도 예. 그러면서 나머지들 쭉 있어요. 나머지들 쭉. 거기 보니까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관공서. 학교. 이런 건 해야 되겠지. 관공서. 학교. 이런 건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이란 얘기예요.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그렇죠. 뭐. 지하구 한 번. 응? 화재 나니까 뭐 아예 뭐 통신이 다 두절되대. 지하철. 지하구. 뭐 이런 거. 관광호텔. 관광호텔에. 호텔에 관광호텔. 11층 이상. 시장 백화점. 뭐 하여튼 규모 큰 거예요. 시장 백화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시장 백화점. 위험물은 지정 수량 3천배 이상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지. 나머지 저 금위텔에 가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읽어. 여러분들 다 읽어봐야지. 다중이용 없어. 이것도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언론에 보도된 재난사항. 가끔 물어봐요. 언론에 보도된 재난사항. 이런 거. 쭉.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 한 번은. 이런 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일 것이다. 하고. 읽으면서 한 번 살짝 느껴놔야지. 그러면서 얘는 필수 암기가 돼야 되고. 여기서 뭐 이런 거. 11층 이상. 다중. 언론 보도. 이런 거 꼭 암기해야 돼. 위험물 3천배 이상. 기억하시라는 얘기. 5번. 소방박물관 등. 박물관이냐. 체험관이냐.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어떻게 돼. 소방박물관. 박물관의 설립 운영권자. 그 밑에 3번.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권자. 이걸 자꾸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박물관은 누구예요. 박방. 최 씨. 뭐 하여튼 법에. 이렇게 암기해놨어야죠. 맨날. 근데 헷갈려 맨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박방체 씨.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박방체 씨라고 그냥 암기하고 말자. 박물관은 소방청장을 얘기한 거예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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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청장 옛날에 이렇게 해서. 그때 암기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죠. 소방청장.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 자꾸 나는데 자꾸 틀려요. 그죠. 박방. 최 씨. 좀. 암기해놔야 되죠. 그러면 소방청장이 하는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상황은 이거의 주무부서. 그건 뭐. 횡안부령이지 뭐. 시도지사 여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시도지사는 시도조례의 통제를 받고. 시도지사가 하는 소방체험관은 시도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고. 소방청장이 하는 박물관은 거기에 대한 거는 소방청장의 관할 부서는 뭐예요. 행안부령이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하면 되고. 그건 뭐 자동화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 박물관은 소방청장. 체온관은 시도지사.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내요. 6번. 뭐 이게 뭐 큰 이해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 따라서 법이라는 게 그래요. 타당한 걸 정해놨어요. 암기가 더 필요하다. 다 암기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감각은 가져야 된다. 6번 볼까요. 소방력. 소방력의 기준. 소방력이 뭐예요. 거기에 소방력이 있네. 소방력의 정의를 갖다 썼네. 1번.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 등. 얘들을 소방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걸 소방력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인력장비 등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기준은 행안부령이죠. 행안부령. 행안부령. 그거 가끔 나와요. 밑에 거는 차라리 내비드라고요. 1번만. 인력장비 등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7번 국고보조. 뭐 자꾸 내요. 국고보조. 그렇죠? 국고보조도 자꾸 내죠. 국고보조. 한번 볼까요? 돈이에요. 돈. 돈. 돈 얘기인데. 국고보조. 국고보조. 돈 얘기. 돈 얘기. 국고. 그죠? 돈을. 돈은 어서 안 했냐. 2번 볼까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돈 주는 거. 돈 주는 범위와 얼마를 줄 거예요? 보조율. 이런 것은 돈은 돈은 무엇을 해요? 대통령령이다.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꼭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국가의 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국고보조 대상. 자꾸나 단골 문제예요. 대상.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대상. 단골 문제예요. 거의 한 문제가 나는 거죠. 왜? 이거 낼 게. 이런 걸 내는 거죠. 객관식은 이런 걸 내는 거죠. 뭐해? 소방자동차. 소방자동차예요. 소방헬리코터예요. 소방청예요. 다 똑같은 애들이죠. 불 끄기 위한 헬리코터. 불 끄기 위한 자동차. 불 끄기 위한 소방청. 또 뭐 있어요? 소방전용 통신설비, 전산설비. 소방자 붙은 거예요. 통신설비, 전산설비. 그럼 이때 소방관서용 청사. 청사독이라는 거 꼭 기억하여요. 청사. 소방관서 청사예요. 청사. 청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위에 방화복이 들어있어요. 방화복. 방화. 소방. 뭐예요? 불 끄기 위한 복장이에요. 방화복은 되는데. 저 문제는 맨날 얘를 내대요. 그 밑에 있네요. 네. 소방의. 얘는 아니라는 거죠. 소방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화복은. 맨날 그러니까 이런 걸 내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피곤하게. 방화복은 국고보조 대상인데. 방화복은 대상인데. 소방의는. 응? 소방의는. 아니다.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일반. 소방 관련 파트에 근무하는 분은. 어차피. 입어야 할 옷이다. 방화복은. 별도 특수한. 방화되는 복. 별도 특수한. 장비잖아. 그거는. 별도 특수한 거는. 국고보조 대상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만 거기. 그 파트에 근무하기 때문에 입는다. 이렇게 본 건지. 하여튼 소방의는 아니고. 방화복이 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걸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 기준가격이고 뭐 이런 건 넘어갑니다. 국고보조. 단골 문제. 대상. 특기 대상. 대통령령이라는 거. 넘어가 볼 거예요. 소방용수시설이 있을 거예요.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 화재안전기준에서 얘기한. 소화수조 저수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이거를 공공의 소화전. 뭐 이렇게도 얘기해야 돼요. 공공 소화전. 공공의 소화전. 소방용수시설은 어디서 정하는 거라고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의. 공공. 공공의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공공의 소화전. 뭐 이렇게. 잘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게 꽤 있어요. 이 소화용수시설. 이거는 크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각각의 설치기준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중요해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 세 가지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소방용수시설. 얘들이 유지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얘들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다. 꼭 기억할 부분이에요. 시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설치 유지관리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관할이다. 공공이니까. 2번 읽어보시고요. 3번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설치기준. 그 밑에 설치기준인데. 이런 설치기준은. 누가 설치기준은 어디 있어요? 행정안전부령. 그래서 정했다. 설치기준은 행안부령. 설치기준은 행안부령이다. 행안부령. 이렇게 있어요. 실행규칙이라는 거예요. 관할은 누구예요? 행안부잖아요. 그래서 설치기준이 있네요. 각각의 설치기준. 얘들이죠. 설치기준. 다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기준. 한번 볼까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먼저 나왔어요. 수평거리. 얼마나 커버가 돼야 되느냐. 수평거리. 주상공. 주상공은 100m. 그 밖은 140m. 중요해요. 자꾸 나와요. 주상공은 수평거리 100m. 너무 멀으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세니까. 주상공 지역에서는 100m. 그 밖은 140m. 100m. 140m. 주상공 100m 이하. 그 밖은 140m.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부 중요해요. 각각 설치기준. 소화전은. 소화전의 설치기준은 중요한 게 뭣밖에 없어요? 소화전은 65mm. 지하식 또는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서 65mm가 있고. 65mm. 65mm. 65mm 이상으로 한다. 급스탑은. 급스탑 구경 100mm. 급스탑의 구경은 100mm 이상이고. 높이. 높이가 아주 특이한 높이가 여기 하나 딱 있어요. 그죠? 대부분 0.8, 1.5 또는 0.5, 1.0인데. 아니 원래 소화전은 대부분 0.0. 이게 일반적인 사이즈잖아요. 높이. 그런데 소화활동설비. 소방관분들이 사용한 소화활동설비는 이것보다 조금 낮게 힘을 써야 되니까. 0.5에서 1.0.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했어요? 이 급스탑 높이. 급스탑에 그. 급스탑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의 높이. 구체적으로는 개폐밸브 설치 높이예요. 급스탑에 개폐밸브 설치 높이. 급스탑 높이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얼마예요? 특이하게. 1.5 이상. 이거. 1.7인가요?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 그러니까. 특이한 높이거든. 노다지 못 찍으니까. 저수저 설치 기준. 4.5미터 이하일 것. 4.5미터 이하일 것. 4.5미터 더 깊으면. 지상에 있는 소방차가 못 발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힘이 딸린다는 얘기지. 지하 4.5미터 더 밑에 들어가면. 너무 높으니까. 양정이 부족해. 소방차가 빨아들일 수 있는. 지상에서 소방차가 저수저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끄는 건데. 못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소방차 빨아들인 힘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4.5미터 이하. 넘어가면. 이건 뭐예요. 소방. 화재 안전 기준 쪽에서. 저수저 소화수저 쪽에서는. 더 넘어가면. 뭐예요. 가업소장치 별도 닿고. 가업소장치. 펌프를 별도 닿아서 뿜어 올려줘야 돼. 여하튼. 저수저. 여기. 여기. 소방용수설. 저수저 설치 기준. 낙차 4.5미터 이하. 너무 깊어. 4.5미터. 또 흡수부분의 깊이. 흡수부분의 수심은. 0.50센치 이상은 또 물이 고여있지 하면 물을 빨아들인다. 4.5. 0.5. 흡수부분의 깊이. 5.5 이상일 것. 그 밑에 가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그 밑에 가면. 흡수관 투입구. 흡수관 투입구를 집어넣어서 저수저에서 빨아서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지상에서 소방대. 소방자동차에서 흡수관을 집어넣어서 저수저에서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저수저까지 집어넣는 흡수관 투입. 흡수관에 들어가는 구멍. 투입구. 얼마 이상? 흡수관 투입구는 0.6이라고 60센치. 60센치 이상. 60센치라고. 염정 6미터나 60센치 나가면 돼. 60센치 이상으로 투입구는 반경. 나머지 다 읽어봐야 돼요. 이 저수저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수저 설치 기준은 2차에서도 출제하기도 해요. 우리 관리사든 기사든. 기사 2차에서도. 기술사에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첫 시간이라 조금 시간을 많이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그죠? 요거지 뭐 한. 요거지 한번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5번.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곳곳에 끝내고. 끝내보죠. 조금만 더 이제. 고민해볼까요? 뭐 한번 그냥. 5번.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조사도 하고 인근 지리도 조사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월일회에요. 대부분 연일회 어쩌고 하는데. 소방 조사는 월일회라고. 월일회. 소방용수시설 및 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및 인근 지리조사. 월일회라고요. 월일회.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그거 가끔 조사 내용도 가대요.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고.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사. 조사결과는 2년 보관한다. 이것도 자꾸 내요. 월일회. 조사 범위. 내용, 내용. 내용 범위. 얘도 2년 보존한다는 것도 내고. 이런 것 같이 하고 있다. 이거죠. 요거지 보시고. 잠시 쉬셨다가. 그 다음에 9번 항목. 소방업무의 응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